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싶은 첫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 jdb 인사드립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원래는 일요일날 올리려고 했는데 또 이제 주말에 일이 생기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월요일날 올리게 됐습니다 넓은 태평양 같은 마음을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가격을 이제 제가 견적을 뽑아 봤는데 일단은 이제 할인되는거 전혀 없습니다 뭐 가솔린도 마찬가지고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고 도요다 캠리 같은 경우는 전혀 할인되는거 없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쉽다 이런 말씀 미리 드리구요 그래서 일단은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뭐 단일 트림 이지 않습니까 뭐 가솔린도 단일 트림 하이브리드 단일 트림 그래서 가솔린 같은 경우 3540 인데 어 여기에서 이제 또 만나 계시는데 만나야 될 친구들 이쯤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 만나 계시는데 꼭 만나야 될 친구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두명 있을겁니다 만나기 싫은 친구 취득세 기타잡비 그래서 가솔린 같은 경우에 취득세 기타잡비가 256만원이 나오구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합치니까 파이널 가격 최종 가격이 3796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도요다 이 자체 금융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4.6% 인데 요거는 뭐 굳이 이용을 하지 않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은행권 자동차 대출 그리고 카드사 자동차 대출이 3.5% 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굳이 4.6% 가 뭐 높은 금리는 아니지만 굳이 아 더 낮은 금리가 있는데 요걸 쓸 필요는 없구요 왜냐면 뭐 할인되는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걸 쓴다고 해서 그래서 요거는 패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제가 제 나름의 그 파이널 견적을 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기본 옵션에서 3540 이구요 여기에서 만나 계시는데 만나야 될 친구들 취득세 기타잡비가 256만원 그래서 파이널 가격이 3796만원이구요 여기에서 이제 초기 자금으로 한 1796만원 초기 자금으로 이제 납부를 하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 이제 은행권 또 카드사 자동차 대출 3.5% 왔다 갔다 합니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요걸 쓰면은 2000을 썼다 그러면 60개월동안 36만 3000을 납부하시면 되시구요 그런데 이제 좀 초기 자금이 좀 많이 부족하신 분들 아 이런 분들은 만약에 7천 아니 죄송합니다 796만원에 초기 자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3000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또 3.5%로 이용했을 경우에 545,000원을 60개월동안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될 것 같습니다 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되시죠 음 제가 이제 어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가장 좋은 것은 원샷 원킬이죠 예 현금으로 일시불로 내든 일시불로 결제 하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카드로 하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아 일단은 어 도요다 캠리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가 안된다 그러더라구요 예 그래서 이제 카드 결제 할 수 없다 요것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설명해 드리구요 네 요게 이제 가솔린 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견적을 받아 봤는데 이제 하이브리드 뭐 하이브리드도 뭐 할인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차량가격이 4,190 이구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뭐 취득세라든가 이런게 감면되는 게 있기 때문에 취득세 기타 잡비가 146만원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개 합치니까는 파이널 가격 4,300 4,336만원 여기도 똑같이 뭐 어 굳이 도요다 금융 프로모션 이용할 필요가 없죠 비싸기 때문에 더 싼 금리를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시면 이제 또 설명해 드릴게 어 이거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협회 지원금 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나오는게 아니라 차량을 받고 차량을 받은 다음에 협회 협회에다가 이제 지원금 신청하면 50만원 나오는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나중에 또 받을 수 있는거기 때문에 요기는 나와있지 않지만 50만원 협회 지원금이 또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구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따로 파이널 견적을 한번 내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 차량 기본가격이 4,190 여기에서 이제 만나기 싫은데 만나야 될 친구들 취득세 기타 잡비가 146만원 그래서 파이널 가격 4,336 4,336만원 그래서 초기 자금이 예를 들어서 2,336만원이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 2천에 대해서 예 3.5% 로 60개월 동안 이용하시면 36만 3천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시면 되시구요 좀 초기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초기 자금을 1,336만원 이용했다 그러면은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해서 3.5% 로 60개월 동안 이용하시면 54만 5천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솔린 하고 이제 하이브리드 설명해 드렸구요 네 이제 카탈로그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탈로그에서도 좀 이렇게 어 좀 볼게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카탈로그 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예 뭐 나와 있는데 이번에 뭐 새롭게 적용된 게 킨룩 이라고 하더라구요 킨룩 예 도요다에 새롭게 적용된 디자인 킨룩 그리고 뭐 제가 설명해 드릴게 예 여기 보시면 일단은 실내 같은 경우가 좀 많이 고급스러워 졌습니다 그 전 세대보다는 확실하게 확실하게 한다는게 좀 업그레이드 된거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그거 그거에 비례해서 또 가격도 올라갔지만요 네 네 다시 한번 실내가 한층 더 고급스러워 졌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된 기능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풀 LED 헤드램프 여기 풀 LED 헤드램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공기 역학적 디자인 예 요런 것들 세번째가 이제 어 18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뭐 가솔린 하이브리드 동일하게 18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 요런 것들 스티어링 휠 핸들 그리고 이제 드라이빙 포지션 뭐 요런 것들 7인치 멀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계기판이죠 계기판 요거 그리고 이제 요기 보시면 이제 8인치 와이드 터치 디스플레이 네 내비게이션이 내비게이션이 내장되어 있는 한국형 내비게이션 그리고 다섯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세팅 크롬도금 예 타이거 아이 트림 뭐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이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 파노라마 썬루프 요건 가솔린에만 적용되는 건데 예전에는 일반 썬루프였는데 물론 가솔린에 한정이 되지만은 파노라마 썬루프 약간 진보했다고 봐야되나요 예 진보했습니다 네 근데 안전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까요 예 안전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겠죠 예 이렇게 설명해 드리구요 쭉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내용들 네 그리고 또 제가 설명해 드릴게 요거죠 요게 이제 최신 운전 안전사양 4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차선이타 경고 들어가 있구요 여기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은 뭐 우리나라 스타일로 하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또 들어가 있구요 네 그리고 이제 긴급제동보조 시스템 요거하고 오토매틱 하이빔 요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이 4개는 전트림에 뭐 가솔린 하이브리드 상관없이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구요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요게 총 7가지가 있는데요 어 제가 봤을때는 화이트가 제일 이쁘더라구요 화이트 예 제가 이제 매장에 있는거는 요기 보시면은 예 메탈릭이었는데 메탈릭은 별로 안 이쁘고 이제 밖에 밖에 전시되어 있는 바깥에 매장 밖에 전시되어 있는 화이트 화이트 펄 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 이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 펄 블랙 그리고 이제 스틸 블론드 메탈릭 블루 마이카 메탈릭 그래파이트 메탈릭 실버 메탈릭 또 레드 이렇게 좀 작아서 좀 보이기 좀 힘드신가요 예 좀 작긴 작네요 네 이렇게 보여드리구요 그리고 이제 뭐 트렁크 공간 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프리미어 프리미어 제이베 프리미어 사운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예 HAC 설명해 드리구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원을 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원 재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전장 전폭 전고 뭐 축고도 나와 있고 공차중량 이렇게 나와있구요 엔진형식은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 하이브리드 옆에 나와있구요 그리고 이제 연비가 중요하죠 연비같은 경우가 가솔린같은 경우에 도심이 10.7 고속도로 14.9 복합 12.3 하이브리드같은 경우에는 도심이 17.1 고속도로 16.2 복합 16.7 하이브리드 차량의 장점이죠 고속도로 연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변속기가 가솔린이 8단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출력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이 207인데 하이브리드같은 경우에는 기본 엔진에다가 전기모터까지 합치니까 211 그래서 가솔린 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드리구요 네 어이구 오늘도 오늘도 제가 좀 많이 좀 버벅대고 있는데요 하여튼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제가 많이 버벅대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이가 나 폭포에서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다음에도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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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